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자카야 가서 원래 이제 나베도 먹고 뭐 구이도 먹고 꼬치도 먹고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막 통제가 많이 됐어요. 아 도통. 근데 또 이게 뭐 서영이 형이 또 이렇게 계획 바뀌는 맛이니까. 그래서 저희 숙소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숙소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갈 거고. 그러면은. 잠시만 뭐 왜. 이거를 그러면은 형. 원래 이자카야에서 이걸 입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근데 숙소 가서 그러면 저희 밥 먹을 동안만 잠깐 입으시고. 어 아예. 어 아예. 아예 뭐 그런 침도 아니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거 이렇게 정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침날 아침까지. 아 다음날 아침에. 아침날 아침까지. 아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은 이걸로 먹어야지 그렇지. 아니 경수가 옳은 얘기했어. 그럼 아침까지는 해야 된다. 아침 먹을 때까지. 수야 우리가 룰이 저녁 먹고 나서는 원래 벗는 거였어. 맞아요. 룰은 벗어나진 않는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저녁 그 바깥에서 야외에서 먹는 그 식사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침이든. 식사 한 번은 해야 되는. 식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게 나 맞다고 생각해. 이게 근본적인 취지를 저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입고 거기까지 간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수치심과. 그렇죠. 어느 창피함을 견뎌내야 된다는. 이러고 주문을 하는 그런.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한 번은 밖을 나갔다 오는. 오늘 안이 됐건. 오케이 일단 그런 표. 정훈. 그 정도로 근본적으로 보면. 놔두고 가. 놔두고 가. 놔두고 가. 놔두고 가. 놔두고 가. 놔두고 가면 되지 뭘. 그러면 그러면 되지. 너랑 나랑 안 가면 되지. 수치심 느끼는 거지. 정훈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좀 말이 많으신 거 같아요. 아니 너는 너는? 약간. 약간? 약간. 이거 그럼 조절할게. 조절할게. 이거 조절하자 우리 형. 사장님이 형 보고 람보래잖아. 람보래는 쉴 안 타요. 야 이렇게 말랐는데 왜 람보야. 이건 솔직히 너무 자비가 없는 거야 날씨. 삐진 건 아닌데. 아니 자비라는 얘기를 한다. 날씨에. 서운했다. 서운했다. 봐봐. 지금 히트 빵빵하게 틀어서. 뭐가 빵빵하냐고. 우리 빵빵해. 정작한 거 뭐야 지금. 방금 야 정촌이. 어 미안해. 야는 하지 마. 세찬하라고. 야 세찬아. 히트가 빵빵한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거는 형 기분도 하자. 수야 봐봐. 너 이게 빵빵하니까. 형 여기 계속 쓸려서 그래. 뭘 쓸려서. 쓸려서 그래. 사막이인 줄 알았어요. 사막이. 나비는 어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너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하나 정도는 뭐 하고. 식사. 지오 말대로. 그러네 지오 말대로 한 표 나왔구나. 저도. 식사는 해야 돼요 형. 식사. 그러니까 우리 외부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 한 번만 내봐도 돼 그럼. 그러네. 우리 아이디어. 어디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뭐 소변도 한 번 봐야 되고. 뭐 휴게소 드릴 거 아닙니까. 편의점 한 번 드릴게요. 그래. 편의점 한 번. 편의점 가서. 오케이. 우리 그 친구들 원하는 그 맛있는 간식 거를. 그래 그거 사올게요. 그러면. 편의점 갔다 올게요. 괜찮아 편의점. 오케이. 좋아요. 정은이 어때. 좋아요. 편의점. 오케이. 밤에 먹을 수 있는 거 좀 사라. 잠바. 잠바 못 입고 가는 거지. 하유. 그러면 형 잠바 입으면 그냥 우리가 삐친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그러니까. 그러잖아 삐친 거지 그게 뭐야. 확실히 알죠 확실히. 저 아까 뭐 람보라고 했으니까 나 뒤로 내릴게. 뒤로 내릴게. 뒤에서 찍어주세요. 아니 근데. 너 이거 알지. 까먹지 마라 오늘 이 순간을. 아 저도 잊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뭐 할 때 우리 무조건 눈물로 한다. 아 진짜. 자비 없고 봐주고. 아 진짜. 근데 이거 자비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자비였어요. 이거 자비였잖아요. 우리가 해준 거지. 근데 이들이 자비라고 하면은. 노코야. 네. 잠바는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진짜 근데. 누가 뭐 이거 안 하겠대. 솔직히 진짜. 형 진짜 지금 나가자. 영왕. 영왕 구도야 영왕 구도. 지독하게 가져와. 지독? 근데 이렇게 가져가야 해. 맞으면 이렇게. 리얼 칠 몰라요 형. 마스크 쓰게 해. 자 그럼 내리실게요. 아 여기는 마트네. 너는 그 마스크 껴야 된다. 진짜로. 암울하다 암울해. 어우 추워. 춥다는 말 금지. 아 씨. 아. 오우. 오우. 아 씨. 아하하하하하. 와. 심각하다.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와. 형 닭살 돋았다. 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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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근데 일단 일본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근데. 저러고 하라 주쿠에 가도 안 쳐다볼 거예요. 그래. 잘하진 않았다. 쳐다보긴 할 것 같은데. 쳐다보긴 할 것 같은데. 밀리터리 브라더스. 어. 하하. 아하. 아하하하. 금방 와. 금방 와. 못 먹어야 되나?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봐. 이상하게 본다, 이상하게 봐. 뜨거운 커피 하나 먹어야 되겠다. 우와, 너무 따뜻해. 아니, 감독님. 감독님, 대한민국에서 이런 버라이티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여기서 부활시켜요? 우리들끼리 하자. 하나 감독이 없어. 아, 그러네. 네. 형. 아까 조건이 들어오면서 나 보고 나가려고 그랬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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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